안녕하세요 펑젤입니다. 8월달에도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구글 기프트카드를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8월에 업로드 되는 영상에 댓글을 남기시면 마렬이 추천을 통해 커뮤니티로 당첨자 발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지! 사격 중지! 자 이거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북천왕 이거 좀 그래도 영상 써야 되니까. 북천왕의 입장은 북천왕의 신수. 이 녀석을 클릭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입장할 때보다 오독산 현철이 들어가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입장할 때마다 오독산 하나, 현철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게 순간이동 비서가 있어도 감옥 이동 비서가 있어도 그래도 소모가 돼요. 이거 몇 층인데? 채널 잘못 왔네. 그럼 갈게요. 살아남았다. 보상이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 뭐야 여기. 이게 개판이야. 이런 거 밀러 왔네. 아 뭐 여기 유인을 써야 되는데. 움직여지질 않는다. cc가 계속 들어와서. 이거 밀어야지. 민원 맞네 여기.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좀 빡세겠다. 대기하고 있다가 한 번에 밀어야 되겠다 이거. 아! 아 맞어. 오철이는 오독산 날아갔네. 괜찮아. 일부러 밀러 온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저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약해 보이니까 이제 밀러 들어온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타이밍 맞춰 쑥 들어가면 되겠다. 즉구 좀 하지 뭐. 렉 때문에 스킬이 나갔려나? 모르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멋있는 게임이야. 렉 좀 가라앉으면 부활할게요. 아 자율이 어떻게 되겠다. 이쪽에 이거 부활 빛으로 녹이면 되겠다. 그냥 오토키고 부활 빛으로 밀어 이거.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은데 생각보다. 렉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다. 조작이 안 돼. 렉 때문에. 어검수리랑 처먹어. 씻기들아. 뭐 해야지. 뭘 하지. 부활 빛으로 누가누가 만나. 우리는 쟁 별로 아래가지고 많거든. 부활 빛으로. 근데 전 타임이랑 야 여태까지 내 타임을 그렇게 우리가 먹었는데 이제 와서 밥그릇 챙기시겠다. 딴 데 돌고 있었던 거 아냐. 이 사람들. 다 밀어버리면 되겠다. 밀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은근히 인원 많아. 우사대본도 조져야지. 우리도 싸네. 다 미인 것 같은데. 마침이구나. 그냥 여기다 강력기 뚝뚝뚝뚝뚝 박아주면 되는 거 아냐. 어검수로 박아주고 도망갔다가 유인 한 번 쓰고 버티고 기력빵 베키고 천수 태세. 그 다음에 자유경생 쿨 돌면 들어가서 박용기로 패는 거지. 자유경생. 그 다음에 진성격 피검술 베꼬참 피 반 이상 차면 어검술 진성격 비검술 다주검 타렷꽝 붕 누굴 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어나가는 게 느껴져. 도사들 죽었다. 유인 쓰고 지술 이름을 외치면서 피키를 하면 데미지가 세게 박힌다고 했어. 빠져있는 도사들이 있네. 우리가 그냥 십빠치빠하면서 광력기 넣고 빠지면 돼. 왠지 모르니까 피할 스펜이 잘 안되잖아 기술이 이러면 뛸까? 나가주시면 됩니다 꼬별 계속 부활하네 꼬별이 일로 갔구나 이미 우리가 자리를 많이 잡아서 그냥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꼬장 들어오면 답 없긴 해 이거 근데 꼬장 근데 솔직히 이거 PVP 패널티 있어도 잡을만 하더라 보니까 찐댔다 북쪽 나 이거 맞네 이거 내가 좀 써야되겠다 그치 여기는 한 몸파가 단체가 한 채는 확 들어가던지 연합맺어서 나눠서 먹던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패다보면 어 좀 막 얘가 동선 안복 방향으로 랜덤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요 아이템 북천왕의 감옥 이동비서 이걸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한번 입장할 때 30개씩 주니까 막 그렇게 모자라진 않아 모자라진 않는데 이걸 아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입장할 때 현철 하나랑 오독산 하나를 훔쳐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30개씩 계속 남으면 그게 누적돼서 많이 쌓이게 될 거에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이게 보상의 말이 좀 많은데 뭐 보사들은 보상이 좀 세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이제 막타친 파티에 주는 상자 근데 그 상자가 딜량 1등한테 가는 거 같아요 딜량 1등 파티 그리고 바닥에 드랍되는 저는 이제 녹색 야금 망토를 먹고 뭐 수성 가위나 녹색 야금 망토 이런 거나 녹색 야금 망토 이거를 드랍으로 먹었는데 그 드랍템들을 막타친 파티가 먹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자가 여러 개가 떨어져요 음식 상자라고 떨어지는데 그런 일정 딜을 박은 사람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피저간이 없는 도사들은 그 보상을 루팅하지 못합니다 왜 딜이 안 박혔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이렇게 위치 브리핑 해주고 하면서 아 환 으아 내 환 밧죽이나 쳐먹어 구동 이미 다 먹었는데 없는데 한 사야되겠다 한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패치를 할 건데 자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뭔가 핫픽스가 생기면 좀 제발 좀 이런 급한 거예요 진짜 이거 일주일 동안 뭐 템 먹지 말라는 거야 물론 음식 상자에서는 대상이 좀 쓰레기긴 해요 음식 상자에서 아마 안 주는 거 같긴 해요 음식 상자에서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준다고 하면 빨리 패치를 해야지 이런 거 이런 거 바로 바로 긴급 패치 해야 돼 진짜로 빨리 수정해서 또 이러면 또 AI 검수 내가 왔을 때 검수 받는 게 패키지 검수 받느라 늦는 거 같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왜 뭐야 어디야 서쪽이라고 나 서쪽 갔다 오지 않았어 맨 끝에 있었나봐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파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이 문파 우리 이 덩어리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막타보상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각 파티마다 동서남북으로 찢어져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북불복으로 얘가 빨피되면 지 멋대로 그냥 한 대 맞으면 막 텔 타고 막 그래요 동서남북 비영상 청구는 막 남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지역으로 왔을 때 막타 그런 약간의 북불복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잡기로 했었어요 생각보다 나는 좀 걱정을 했어요 북천왕의 신수가 엄청 라인도가 높았었으니까 아 얘를 잡을 수 있을까 했는데 북천왕이 얘를 봉인한 거니까 북천왕보다 그래지 약한가 보다 이제 슬슬 막 돌아다녀도 되죠 피가 저렇게 빠지면 이 비영상 천문을 쓰는 빈도수가 증가합니다 동쪽이네요 동쪽이네요 연합개념이 많아졌어요 무일이 그래서 연합이 되면서 세 개의 문파가 뭉쳤다 하면 100명이 돼 그럼 그걸 세 인원으로 나눠서 그렇게 간다든지 또 마지막이네요 자 이제 슬슬 자리를 잡죠. 우리 어디 갈래? 네 470 이상입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빨피되면 지금 막 써. 한번 올인 할거야. 봐봐봐. 오면은 돌아갑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일로 날라올거야. 아 디코 하고 있구나. 우리한테 왔죠. 몇대만큼 갈거에요. 동기체면 괜히 써줬다. 다른 데로 날라갈텐데. 날라갔죠. 몇대만큼 이런식으로 계속 돌아다녀요. 남쪽으로 갔고 제발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우리한테.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라. 야 왜 서쪽은 왜 안와라. 서쪽으로 와서. 동기 어디 쳐미씨가. 이 새끼 새끼야. 막타는 이러면 넘어갔다고 봐야지. 어 뭐야. 어 우리가 막타다. 망토 수성가입. 아 전리품을 줄 수 없대. 막타는 이런식으로 먹었는데 형들. 막타는 이런식으로 먹었는데 보상이 따로 안들어와. 상재가 들어온다. 이거는 상재판금 제가 루팅해서 먹었죠. 뭐 막타쳤다고 해서 보상이 들어오는게 있고. 들어올 때가 있고 안들어오는게 있어요 형들. 이런식으로. 보상이 들어올 때가 있고 안들어올때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거 봐. 이런것만 주니까. 여기 정보를 보면 드랍템들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드랍템들이. 연노랑 웨딩부터. 그리고 105 이런 연노랑 망토까지 다 나와요. 105. 이거 11강 하면 능력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11강에서. 어차피 웨딩이랑 망토랑 능력치는 똑같으니까. 이런식으로 나와요. 빤돌. 만지초. 그러면. 막타친 파티나. 딜량을. 1등한 파티가. 그럼 이중에 하나가 막 바닥에 떨어지겠지. 그거를 가져가나보다. 그러면. 그런식으로 가져가는 것 같고. 요거는 식량상재하는 그냥. 그저 그냥. 버프템. 기본 보상. 뭐 물약. 아까 방금 먹었던. 경험치 5개랑. 기본적인 그런건가 봐. 망토 괜찮아요. 형들. 거의 제가 봤을땐 사비갑주 보다 좋을수도 있다고 봐요. 장비사전에서 보면은. 11강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요거 먼저 보여드릴까. 도절의갑주. 이거를 11강에서 보면은. 대인방우가 천 넘게 부터. 11강 하면. 도절의갑주. 피해읍수 414. 피해조왕 155. 빼고는. 무장도가 좀 많이 높은거. 그것 빼고는 없고. 망토를 보면. 피해의 저항 152. 피해읍수 411. 414. 피해읍수 414. 대인방우 1078. 무장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거 생각하면은. 완전 좋지. 지금. 현존하는. 무장도. 몇만. 몇만 더 챙겨서. 전투력 뻥튀기 하는 것보다. 복합적인 능력치를 챙기면 더 좋지 않나. 어. 흰색. 근데 저기 이뻐요. 형들. 이쁘다는 사람들도 있고.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식장에서 15,000원이었나. 12,000원이었나. 사가지고. 무한장 염색한거 아니야. 저거. 아. 방아. 아. 아니. 하필은 교가로드냐. 어. 유료바라면. 못참지? 써야지. 그치? 망토 5개째 만에 나왔다. 형들. 5개째 만에. 어. 근데 그러고보니까. 나 강보 이제 봤다. 형들. 처음 봤어. 강보. 우선은. 강보는 4강보에요. 목표는 10강 혹은 11강입니다 10강 아니면 11강 우선은 한칸 남을때까지 가보자고 한칸 남을때까지 그러고나서 안쪽을 추가 구매하는걸로 떨립니다 잘 떴으면 좋겠다 형들 잘 떠야된다 요즘 강화는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리고 며칠동안 레이드 장비로 꼬라박은 강화가 많기 때문에 괜찮을거같은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이 씨발 아씨 이거 영상만 찍으면 일부러 그러는거냐 이거 뭐지 이거? 나 일부러 실패하나? 난 별로 돈쓰고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거 넣으려면 15퍼 두개만 넣을까 형들? 제발 아 무서워 50퍼 야 진추방자 드디어 진추방자를 벗잖아 진추방자도 넣어버려 그냥 진추방자 들고있어서 뭐해 어차피 갈아낄건데? 해제 해제 안 끼고 강화해서 그런거보다? 안 끼고 강화해서 그래? 다 넣으면 몇퍼야? 진추방자들은 몇퍼지? 어? 근데 꽤 많이 올라간다던데? 이러면 한칸 벗고 가능할지 77% 성공! 무조건이지 그치?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왔땅 들어간건 까먹었고 멍청한 새끼? 자 바로 갈게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간다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왔땅 될꺼같은거 슈퍼채킹 5천원 감사합니다 유글 못기우네 아우씨 병신같은 게임 지랄하여 이왕 누리면 개같으면 18강 됐겠다 18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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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 소화꽃 형들 5강부터 갈게요 아니죠? 그냥 내 팔자인가 보다 형들 그냥 내 팔자가 5강부터 가야 되나봐 어? 그냥 팔자가 그런거 어떻게 해 왔냐 이거? 이제 확률이 그렇게 해야돼 뭔가 음모가 있어 아주 그냥 레전드구요 아주 5강부터 써야되는게 국룰이 돼버렸네 그냥 하... 이러니까 불법 지금 2만개가 넘어가지 패키지만 샀는데 불법 2만개가 넘어 2만개가 간다 지금부터 쓸게요 안정제 한칸 솔직히 복구 비용이 더 비싸 근데 그치? 아닌가? 아 몰라 뜨겠지 7더라 야이씨 어렵게 왔는데 또 짝수로 가나? 8 안정제 하나 또 사올게요 야 이거 형들 내가 허황된 꿈을 꿨네 어? 내가 허황된 꿈을 꿨어 미친놈이지 야 니 주제에 무슨 뭐 11강을 띄우고 뭐 천공장갑을 가? 야 말같은 소리도 해야지 그치? 어? 자 한큐에 가자 한큐에 제발 한큐에 한큐에 제발 내가 10에서 만족하게 제발 확률은 40% 눌렀구요 제발 10 10 10 단단하네 한 번 더 사려는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한 번 더 구는 야 미친놈 야 구 띄는데 야 구 띄는데 야 오색 갑옷이랑 복구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촉진제가 없어 사야돼 이거 월간 월간 하나 남았네요 여러분들 월간 하나 남았네 월간에 촉진제가 없어요 안정제 하나 또 사야되고 아 근데 10이나 11 써야돼 여러분들 10이나 11 그건 맞지 얼마 쓴지도 모르겠다 의식이 흐름대로 어? 그냥 의식이 흐름대로 가는거야 그냥 주간 촉진은 다 썼어 샀어 이미 끝났어 주간 촉진 벌써 끝났어 자 한큐에 붙었으면 좋겠다 황율 30% 원래 남으면 천공장갑 가려고 했는데 5강부터 몇번을 미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자 갑니다 제발 그전에 미신해놔라 갑니다 누르고 취소 10번 11강 뜨라고 11번 할게요 한 번 3번 4 5 6 7 8 9 10 11 4 5 7 10 10 10 10 10 10 12 7 10 10 10 11 11 12 12 1,2,1 눌렀구요? 제발 간다! 제발 잠깐만 촉진제 7개? 촉진제 7개 제작될걸? 졸라 많아 졸라 많아 형들 29개 있어 대성공 하나가 안되네 개같은 끼 마지막에 하나 번지다 안정제만 있으면 되나? 왜 나는 강황한 고통을 받아야되지? 어 두번 된다 안정제 26개 13개가 필요한데 한 번에 끝날건데? 왜 두번은 사야되지? 한 번에 끝날거야 형들 한 번에 끝날거야 한 번에 끝날겁니다 한 번에 끝날거에요 안사요 이게 싸나 안사 안사 한 번에 끝날거에요 5 6 7 8 9 10 11 8 자 갑니다 3 2 제발 하나 더 사야되겠다 하 하 결국은 다 사야되네 개같은 개 강화마 컨텐츠냐 뭐냐 나는 탭먹으면 안되겠다 형들 탭먹으면 나는 그 다리 힘들어 하 가자 형들 응 그래도 지금 백옥망토 교가긴해도 근데 노강이 5만포보하니까 돈주고 샀다 생각하자 하 마지막 갑니다 그냥 강화누르고 확인 누르고 바로 연타로 칠께 형들 3 2 1 제발 아우 시 와 주 엄마 야 저 빡빡이 새끼야 나 괴롭혀 열쇠 하나 갖고 안되네 이 시바 이렇게 쉬운거를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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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태성이 형 이거 해명해 이거 안돼 어? 이게 나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나는 내 아이템들이 다 이랬어 형 내 아이템들이 처음부터 그랬다 형 이거 바람개비가 외용으로 나오면은 바람개비 끼고 달리면 되겠다 그치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